출동 준비 완료! 비밀 생일 파티! 깜짝 파티를 도와주러 왔어! 하지만! 파티 초대장은 떠내려가 버렸고 오나티의 친구들은 떠나고 있어! 오나티가 집에 가기 전까지 친구들을 어떻게 초대하지? 우선 바다에 떠 있는 파티 초대장을 건져야 해! 만드는 거라면 도니에게 맡겨! 나와라! 도니의 슈퍼 공구 선전! 이 슈퍼 스파이 그물만 있으면 물에 떠 있는 초대장을 건질 수 있어! 스피드보트 액션! 좋아! 다 됐어! 오나티의 초대장을 다 건져 왔어! 오나티의 친구들한테 초대장을 줘야 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우선 호기가 호기 스피드로 날아서 우나띠 몰래 파티 초대장을 나눠줘! 호기 스피! 엄마! 우나띠 집에서 깜짝 파티도 있을까? 너와! 저도 가고 싶어요! 가도 되죠? 물론이지! 암창 파티 열차에 물러 타세요! 이제 다 태웠으면 파티 장소로 출발! 출발! 저기만 호기! 우나띠가 먼저 가겠소! 그럼 변장 작전을 써야지! 왜 버스가 갑자기 이렇게 느려진 거지? 오, 이런! 죄송해요, 아저씨! 온전히 처음이랄다! 오, 오, 까가! 호기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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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formulate... 암호를 말해 주세요! 암호... 확인! 암호 확인? 괜찮아, 그냥 나오는 것 같긴 hub Sen, 장군이 되지 않고 어딜 waż단지 rokgmgmgmgp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